네 여기까지 저의 월별 수익까지도 되게 탈탈 떨어서 알려드렸고요 저의 수익을 공개를 해보자면 지금 1만 8천 구독자인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고 있어요 광고 수익으로만 평소에는 한 2, 3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한 달에 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추정 수익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월별 추정 수익까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달에 올렸던 이 아울렛 영상이 한 번 터졌기 때문에 10월 달에 수익이 가장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평균적으로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수익 상위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 영상 하나로만 23만 원의 수익을 얻으신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에 있는 항공권 저렴하게 예약하는 팀 영상은 제가 1년 전에 올린 영상인데도 이렇게 매달 한 5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비유해서 얘기해보자면 앉아서 돈을 버는 재미죠 영상 하나를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돈이 용돈처럼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좋은 컨텐츠를 운영을 한다면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기업과 콜라보해서 영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광고 수익보다는 브랜디드 콘텐츠 수익으로 조금 더 유튜브에서 수익이 나고 있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거의 브랜디드 콘텐츠 수익이 100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구독자 수가 오르고 그리고 저의 영상이 하나하나씩 쌓여가면서 저의 견적 또한 점점 오르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저의 월별 수익까지도 되게 탈탈 떨어서 알려드렸고요 저를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지금 여행 유튜버도 직업이 될 수가 있고 여행 작가, 여행 강사, 여행 모델 이렇게 여행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저는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가 7가지 루트 정도로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데 유튜브 광고 수입 외에도 제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카드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총 7가지 루트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궁금한 점 가장 많았던 질문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창출 기준이 되면 광고사에서 연락이 먼저 오나요? 아닙니다 제가 보고 스스로 신청을 했습니다 유튜브 촬영에 드는 비용 저는 이게 정말 어떤 콘텐츠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촬영에 드는 비용이 전혀 없죠 저는 여행 크리에이터니까 여행 콘텐츠를 찍을 때는 뭐 항공권부터 숙소, 입장료, 식비 이런 게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동영상 하나에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나요? 보통 영상이 빵 터지지 않는 이상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이거는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공권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 이후 추정 수익이 58만 7,709원이고요 최근에 올렸던 제가 제주도 여행 다녀왔던 거는요 업로드 이후로 보면은 7만 7,138원의 수익을 얻었네요 제일 잘 나온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31만원입니다 수익 승인이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거는 지금 영상에 찍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애드센스 광고 수입 영상을 찍어보았고요 이렇게 제가 한 달에 50만원이라는 큰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저희 꿀벌님들의 도움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그런 정보나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꿀벌님의 얘기가 1순위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또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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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